어 상대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소매를 잡아놓고 잡아놓고 한손만 나요 이렇게 발목 잡고 엉덩이로 발등을 눌러요 놀고 이발로 골반을 밀고 일어나요 밀고 잡아당기면서 일어나 그 다음 달 내리고 짜자감 연결해서 잡으세요 이렇게 연결을 잡으면서 손등이 노출이 안되게 바깥으로 비루가게 하고 멱살 잡으세요 그리고 오른발로 허벅지 밀면서 땡기면서 머리를 닫히면서 그냥 팔 때 때고 머리를 밀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머리 싸잡고 이 손 놓고 싸잡고 앞꿈치 싹 세우고 발 벌리지 말고 발을 모으고 엉덩이를 낮추세요 우름만 벌리면 되요 그래서 가슴으로 여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발을 잡아도 되죠 그래서 밀고 일어나고 발 내리고 멀고 잡아주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 허벅지 뒤로 숨기고 멱살 잡고 잡아당기면서 머리로 어깨 위로 이렇게 밀고 눌면서 발 빼고 이발 빼고 눌면서 오른발 빼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머리 싸잡고 가슴으로 눌러주고 손 놓고 짜자감 들어갑니다 자 이거 한 번 할께요 자 시작